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의 묵상 9월 23일 금요일, 오늘 본문은 11기 하 9장 1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아압의 아들 요람왕을 섬겼던 자인 예우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우는 아압의 오 집안을 멸망시키는 명령을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예우의 반역과 아왕조의 몰락의 시작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요람이 누군가 이스라엘로 오고 있다는 파수꾼의 말에 두 차례 사람을 보냈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치게 말을 타고는 예우를 보고 요람과 아하시아 왕이 예우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 나보세밭에서 예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보세밭과 관련하여서 아하왕 때 왕궁 가까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골짜기 포도원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나보시였습니다. 아하왕이 나보세 포도원이 탐이 나서 나보세께 팔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보시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는 팔고 사는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상의 유산이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기업을 팔 수 없다라고 말하자, 아하왕은 나보세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로 모함을 받게 해서 죽게 만들고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빼앗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옐리아를 보내 아하왕과 그 자손들의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손이 끊어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아하왕과의 몰락의 시작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란 왕의 파숙군이 20절에 말을 난폭하게 몰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 쉬운 성경을 보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전차를 몰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예후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예후는 왕의 군대 장관 중 하나로 거칠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예후가 엘리사의 기름붐을 받고 또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예후의 반역의 시작은 나보세 밭에서 아하왕조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극한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요람을 죽이고 유다왕 아시아와 이세베를 죽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아하왕 왕가의 왕자 70명과 아하집에 속한 사람들을 멸절시키면서 예후에게 주어졌던 하느님의 명력을 이루어냅니다. 이세벨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로서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 아하왕을 바할 숭배자로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바할 숭배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아의 예언대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무자비하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아하왕가에 대한 무자비한 몰락의 과정을 예후를 통해서 계속 되는데 나중에 이 예후도 하라님을 진심으로 따지 않다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결과 침략을 받게 되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친구인지 적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친구로 왔냐 라고 말하는 부분은 개혁계정을 보면 평안하냐 라는 질문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평안하냐 라는 질문은 일상적인 인삿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폭넓은 범위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인지 가정에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인지 또는 경제적으로 공비파지 않는 상황인지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평안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정말 궁극적인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관계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이루어야 하는 평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전쟁이나 싸움,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때에는 아하 왕이 나보셋밭을 정의로운 척하면서 빼앗은 것처럼 사람의 기준에서 어떤 정의를 앞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말하는 것보다 더 세게 엄격하게 더 종교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정의로운 척하거나 또 관계 회복하는 척하거나 우리 전쟁과 다툼,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이럴 땐 결국 평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신앙의 선배들을 나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늘 손해보는 삶, 지는 삶, 패배자의 순간이 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손해보고 지고 패배자인 삶, 전쟁, 다툼 싸움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우를 통해 우상숭배와 타락, 또 많은 선지자들을 살해했던 아하 왕가를 몰락시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유의 시련을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막고 있는 우리의 억울함, 답답함, 고충,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한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이 평안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 계속 쌓아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려 했던 그 신앙님들처럼 조상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